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특히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양국의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 핵무기 등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한 건데 양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핵협의 그룹 NCG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기존 안보 동맹에서 나아가 5대 동맹으로 양국 협력을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동맹을 강화했고 한미 NSC가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대화 창설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기술 동맹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동맹 강화를 위해 인적 콘텐츠 교류도 늘어납니다. 한국 영상 콘텐츠와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산업 간 융합이 강화되고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이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은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미 기간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대응 체계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펜타곤 군 지휘통제센터를 찾은 건 역대 처음으로 확장 억제를 강조한 워싱턴 선언 채택에 이어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로 꼽힙니다. 경제 분야 성과도 두드러집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났고 한미 기업 총수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직접 참석해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실제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주요 기업 8곳으로부터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선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와 반도체, 첨단 소재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선 국내 기업에 대한 생산 설비 투자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약속받았습니다. 또 한미 기업은 탄소 중립을 위해 국내의 아시아 최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 공장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0여 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선 기립박수가 2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선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란 키워드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당면항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요 국정 파트너인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한 건 향후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입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KTB 최유선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